첫 긴급 임무에 투입된 멘티코 요원 디아나 사실 그녀는 멘티코에 몰래 잠입한 이중 스파이였죠 디아나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지만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디아나는 홀로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그렇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디아나 그는 계속해서 디아나의 행적을 뒤쫓고 있었죠 그는 세상에 정의를 위해 쌓은 조직 시타델의 비밀요원 가브리엘리였고 동생 사라를 안심시킨 디아나는 시타델의 요원이 됩니다 비행기 폭발을 지시한 건 무기재조사 찬이의 에토레였고 디아나의 목표는 에토레가 운영하는 조직 멘티코에 척자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디아나는 멘티코어를 유인하기 위해 비행기 폭발 사고의 진실을 더욱 깊게 파헤쳤고 그러자 미끼를 문 멘티코어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요원으로 고용합니다 멘티코어는 사건 사고를 주작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림자 조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 대성당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요원으로 고용합니다 그 역시 에토레의 지여의 멘티코어가 버린 지시였습니다 에도 엘티코어는 에토레의 장남 엔리코가 이끄는 시타델 일망타진 작전에 투입됩니다 엘티코어 기장 엘티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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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탄이 터져 혼란에 빠진 사이 팀에서 빠져나온 디아나. 디아나는 시타데를 도와 무기재수 기술을 없애려 했는데 이를 막으려던 에토르의 장남 엔리코에게 총을 발사했죠. 멘티코어 이탈리아는 시타델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기를 훔치는데 성공했지만 이 사실을 멘티코어 프랑스와 독일에게 들켜 문제가 됩니다. 디아나는 시타델 유언 누구라도 듣고 있길 바라며 통신기에 멘티코어의 정보를 남겼죠. 그러던 어느 날 엘토르의 차남 엘토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티아나는 뜻밖에도 멘티코어의 변화를 바라는 엘토에게 희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멘티코어 이탈리아의 정의 요원이 된 디아나 디아나는 301 요원과 함께 멘티코어 프랑스와 독일 요원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양국의 무기교환 현장을 목격한 티아나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만남에 개입하고 말았죠. 프랑스 요원이 총에 맞자 독일 요원 베버는 물건을 회수했고 프랑스 쪽 물건은 디아나가 접수합니다. 베버를 놓치자 301 요원은 명령에 불복 정한 디아나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맨디코어 프랑스와 독일이 교환한 건 시타델 기술로 만든 신무기 반쪽식이었죠. 결국 디아나는 오랜 동료였던 301 요원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찬이 가문의 찬함이자 수제인 에두 또한 신무기 개발에 성공하는데 에두의 능력을 인정한 에토레는 맨디코어 유로페이에 에두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타델 작전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탈리아는 맨티코어 연합에서 여전히 굴욕을 걷게 됩니다. 디아나는 301 요원이 프랑스 요원을 죽이고 무기와 함께 사라졌다고 거짓 증언을 했죠. 맨티코어 이탈리아의 관리자 마테오는 디아나가 수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고 본부를 나선 디아나는 독일 요원 베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에토레는 마테오로부터 디아나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받았죠. 베버의 흔적을 발견한 디아나는 그를 뒤축기 시작합니다. 두 개로 구성된 무기 중 하나를 몰래 챙겼던 디아나는 그에게 거리를 제안했고 자신이 속한 맨티코어 이탈리아도 모르게 베버에게 무기 반쪽을 팔기로 약속했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찾아가는 디아나 8년 전 그날 눈여겨보았던 에도에게 디아나는 위험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디아나는 프랑스적 무기를 독일 요원에게 팔 계획을 말하는데 프랑스의 무기를 독일에 넘겨 양국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반쪽 무게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가 무기를 훔친 것을 알게 된 세실이 그들을 공격해왔죠. 엘토레는 상황이 급박했자 에도의 말대로 맨티코어 독일에게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탈리아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엘토레는 아들 내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308 유언인 디아나에게도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세실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맨티코어 이탈리아 에토레는 사라진 반쪽 무기들을 찾아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합니다. 디아나는 에드의 추천으로 그와 함께 베버를 생코해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베버는 맨티코어 이탈리아의 눈을 피해 시칠리아에 숨어있었죠. 베버가 숨은 곳에 도착한 디아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베버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베버를 죽인 일을 무마하기 위해 CCTV 속 디아나의 얼굴을 베버의 얼굴로 바꿔버렸죠.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를 죽인 일을 무마하기 위해 CCTV 속 디아나의 얼굴을 베버의 얼굴로 바꿔버리죠.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에토레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베버가 숨은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에토레는 에도와 디아나가 짜고 자신이 속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무기는 베버와 미리 접선했던 에토레가 가지고 있었죠. 모든 걸 알게 된 에토레는 디아나를 체포합니다. 그러자 에토레는 프랑스의 무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혔죠. 에더는 디아나를 구하기 위해 에토레에게 온전한 무기를 손에 질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디아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결국 에토레는 디아나를 만나러 갑니다. 디아나는 자신을 미끼로 삼아 맨티코 프랑스를 공격할 계획이었죠. 에토레는 프랑스의 요원을 죽이고 무기를 훔친 디아나를 세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에더와 맨티코 이탈리아 요원들은 디아나를 세실에게 넘겨주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죠. 무기를 반납한 멘티코 이탈리아는 멘티코 프랑스 본부에 입성합니다. 티아는 계획대로 멘티코 프랑스 본부에 구급되었죠. 그때 디아나는 멘티코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속였다며 진실을 밝히러 합니다. 그러자 이탈리아로 돌아가려던 에더와 요원들은 다시 소환되었죠. 철저한 스캔을 통해 보안 검색들을 통과한 이탈리아 요원들. 그때 에더가 개발한 신무기가 빛을 바랍니다. 멘티코 이탈리아는 순식간에 프랑스 본부를 장악했죠. 거기에 에더의 해킹 기술까지 더해지자 건물 전체의 통제권마저 빼앗습니다. 따로 끌려갔던 에더와 디아나도 자유를 되찾았죠. 위기 순간 디아나를 구하러 온 에더. 디아나 에더는 서둘러 프랑스의 반쪽 무기를 훔칩니다. 멘티코의 이탈리아 작전에 성공한 멘티코의 이탈리아는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죠. 온전한 무기를 손에 쥔 이탈리아는 연합회의를 소집합니다. 에도는 프랑스와 독일의 반쪽 무기를 조합해 조베라는 신무기를 완성했죠. 그들은 상수도에 조베 입자를 퍼뜨려 전국민의 몸속에 주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조베는 몸속에 들어가면 숙주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였고 한 번 들어가면 인간의 몸속에 내장되도록 만들어졌죠. 특히 에트로에 아이디어가 더 있자 숙주를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디아나는 조베를 테스트하기 위해 급수탑으로 향하는데 에트로는 디아나와 함께 간 마테옥의 비밀 임무를 지시했죠. 그때 마테오가 디아나를 제거하려 하자 에드는 조베 입자가 들어간 물을 에트로에가 마시게 합니다. 에트로가 명령을 처리하지 않자 에드는 결국 아버지를 보내버렸죠. 디아나는 마테오를 해치우고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시타델 요원 가브리엘레가 등장하며 시즌 1은 끝을 합니다.